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공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전통으로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면은 뭐 스승이라든가 뭐 어르신 보면 공양을 많이 하잖아요. 또 환자들에게도 하는 것도 공양이에요. 일종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공양이라고 이 공양이야말로 복덕자락을 쌓는 데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것은 복덕자락이 없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애고, 인쇄가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은 애고로부터 발생한다겠죠.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은, 불행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중시한 데부터 왔다. 이게 그분들이 보는 깨달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다른 사람을 공양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애고운 마음이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이게 고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또 만용, 또 의심, 여기까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잖아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 화를 내는 거 화가 날 때마다 엄청난 안전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몸을 막 막아버리고 혈액을 탁하게 하고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엄청 독소가 나온다는 걸 모르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공성은 죄를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만용, 좀 안다고 만용 부리는 거야. 그냥 진리에 대한 것은 뭐든지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애고가 결국은 이게 집착이잖아 집착 이게 집착 여기 결국은 시기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아. 이거 시기 질투 속담력까지 배어있죠? 이런 게 결국은 부정적인 증서예요. 한마디로 예고 있는 아는 여러분들을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으로부터 이거에 대한 통찰이 필요해 여러분들은 아 애고가 이 고통을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통찰이 없으면 안 막히지. 그렇죠? 내가 욕심내도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이익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다 자꾸 시기 질투하고 이게 우리 민족성까지 막 바뀌어 놨어요. 지금 이것만 우리나라에게 없어진다면 진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그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정서 이게 마음백 원인이다. 이거 불교는 심리학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호도 심리학이라고. 칼 용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불교로부터 심리학을 도출했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종교라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마음 치유 마음의 과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가장 정확하다고 뭐 종교다 뭐 하다 이런 것도 분별해주라고 분별하는 순간 여러분은 고통이 찾아와 그래 이게 마음의 애고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아 이게 공덕이야 공덕 공덕자랑이라고 그래요 자랑 공덕자랑 그래서 공덕자랑을 많이 쌓으면은 나도 부자가 되고 내 자손까지 잘 된단 말이지 그 우리 옛날에 삼조들은 다 그랬잖아요 문 앞에 거지가 오면은 막 그냥 소금 뿌려갖고 요즘에 쫓아버리지만 과거는 그러지 않았다고 불어락해가지고 발도 씻어주고 밥도 좀 주고 내 친자식처럼 하고 옛날에 그런 여러분들 다 할머니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수행자만이라도 찾아야 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문제 여러분만 되면 다른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생각이 38만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향을 미쳐 여러분들 한 사람 생각이 파다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뀌면 38만명이 바뀌어 여러분들 하나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38만명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 생각이 그래서 이제 공덕자랑을 쌓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음이라도 공덕자랑을 쌓아라 마음이라도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직접 수행한 방법은 공양만다라라고 있어요 공양만다라 공양만다라는 우주의 우주를 수미산으로 부터 가지고 동서남부 사대주와 해와 달을 다 공양판 황금 대지에 향수를 뿌리고 꽃을 바쳐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스승이나 번종과 부타들에게 바치는 수행법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10만번만 하면 3아성 직업 쌓아야 할 공덕자랑을 대체해야 한단 말이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수행법이 있다고 그건 여러분들 기초사각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제 수행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기 전에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팔찌 만다라 공양이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라든가 평소에 이렇게 뭐 이런 만다라를 만다라 공양을 많이 지면 공덕작을 나날이 증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팔찌 공양만다라 수행법을 새해 첫날이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뭐가 좋냐면 이 수인이는 이 손가락을 움직이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보시라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릴 때 그냥 돌린 게 아니라 손가락도 같이 돌리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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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이렇게 하나 지수하풍공이야 이게 지수하풍공 얘가 지수하풍공 지수하풍공 해보세요 지수하풍공 지수하풍공 우주 지수하풍공 우주는 지수하풍공으로 만들어졌죠 우주 우주를 상관하게 그러지 않아 지수하풍공 지수하풍공 온 우주 이런 뜻이에요 자 돌려보세요 자 이게 온을 만들어 우주 우주로 만들어 지수하풍공 자 돌립니다 지수하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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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항상 여기를 맞춰줘야 돼 이렇게 보세요 항상 항상 이렇게 맞춰도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봐 오케이 이렇게 자 돌려봐 돌려봐 이렇게 올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자 오케이 자 여기 일자가 되도록 일자가 자 이렇게 이렇게 돌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 자체만 해도 엄청 좋은 수행이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 움직여주라고 했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공양대상이 있잖아 여러분들 공양 일단 뭐 공양대상은 자 불법성 3번인께 식수를 공양합니다 식수를 공양합니다 이렇게 식수를 공양합니다 이게 식수 공양법이야 이게 이렇게 딱 잡아 이렇게 잡아서 딱 마주쳐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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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렇게 딱 붙이고 오케이 여기 붙여 자 또 돌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놀면서 하는 거야 놀면서 하는 거야 불법성 3번인께 식수를 공양합니다 이렇게 딱 해보시라고 이렇게 딱 해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면 그렇게 상상 상상을 해보세요 인도 같은 데는 사막이잖아 외부에서 귀중한 손님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손님한테 하는 것처럼 해 준 게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기보다도 아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먼저 사막에서 오셨기 때문에 뭘 먼저 줘? 물 한잔 드십시오 먼저 하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이제 불법성 귀한 사람들은 불법성 3번인께 식수를 공양합니다 이렇게 받치는 물을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여기 공을 의미하잖아요 공우주 우주 우주를 받치는 거야 우주 그 유튜브에 보면 내 공굴리기 공이라는 거 기공을 하나 올려 놓은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오면은 목욕을 시킨다 보니 땀이 났으니까 목욕을 좀 하세요 그런 거 아닌가 외구여 사진인가 불법성 3번인께 물을 올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눕히기만 하면 돼 이렇게 목욕을 들여옵니다 자 해봐요 두 가지 합니다 먼저 불법성 3번인께 마실 물을 들여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다가 불법성 3번인께 역수를 들여옵니다 역수 목욕물 목욕하십시오 그 말이죠 목욕물을 역수라고 합시다 식수 역수를 판단합시다 불법성 3번인께 꽃을 바치옵니다 꽃은 어때 꽃은 이렇게 딱 됐다가 꽃이 착 피죠 이렇게 관상을 잘해 관상 꽃을 들여옵니다 자 꽃 한번 바쳐보세요 불법성 3번인께 꽃을 바치옵니다 이렇게 딱 주먹을 먼저 지었다가 착 꽃이 편다 아름다운 꽃 이렇게 이렇게 바치라고 그 다음에 꽃을 바친 다음에 향초도 불을 켜줘 향초 향이 나는 초 저리 가면 향초들 있잖아 향초에 불을 켜준다 불법성 3번인께 향초를 바치옵니다 그 다음에 향초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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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만 세우면 돼 이렇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향초처럼 생겼잖아 초 향초를 주먹을 먼저 딱 쥐고 속간을 내고 이렇게 자 불법성 3번인께 향초를 바치옵니다 향초 순서를 외우겠죠 순서를 먼저 식수를 식수를 바치옵니다 그 다음에 욕수를 욕수를 바치옵니다 먼저 이래가지고 식수 욕수를 바치옵니다 그 다음에 꽃을 바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돌려가지고 향초 향초를 바치옵니다 이게 네 가지 동작만 합시다 이게 식수를 식수 욕수 바로 펴면 욕수 식수 욕수 그 다음 그대로 꽃 꽃 그 다음에 향초를 이렇게 쫙 돌려 돌려가지고 자 이렇게 꽃에서 그대로 안쪽으로 돌려가지고 샵으로 되잖아 꽃 꽃에서 샵을 해보세요 자 꽃 여기까지 이했죠 4개 했죠 4개가 남았어 이제 순서를 잘 안개하세요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것만 자체로 열이 나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공덕자랑이 팔찌 공략만다랑 들어가서 램프를 켜줘야 돼 이제 램프 있잖아 램프 불 켜줘야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램프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램프처럼 생겼잖아 그냥 쳐 램프 엄지 손가락만 딱 대면 돼 이거 램프 쳐해서 바꿔봐 이거 쳐였잖아 아까 램프 주먹 줘 오케이 램프를 켠 다음에 뭐냐면 또 잡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봐 이거는 향기를 쫙 뿌려줘 향기 램프에서 향기가 나온다 이렇게 관상하나 향기 램프를 바치옵니다 향기를 바치옵니다 향기가 쫙 퍼지도록 향기 그런 다음에 뭐가 좀 뭐 돼 이제 맛있는 음식을 드려야지 이제 음식을 바치옵니다 음 응 여기서 이제 향기 했다가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향기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엄지를 약간 이렇게 음식을 드십시오 이 말이죠 음식 음식을 공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음악 음악 또 공연하는 음악 음악 노래를 한번 불러주던 거 아니면 음악을 틀어주던가 음악은 이렇게 악기 악기처럼 이렇게 딱 음악 쳐 예 이렇게 검지를 딱 찍고 이렇게 음악 음악을 이제 노래라는 불러주던가 이게 이제 그게 공약 만들어요 음악 악기처럼 이렇게 음악 자 이게 이제 여덟 가지 공약 만드느라고 그래서 모든 그 티베의 그 애식문에는 팔찌 공약이 다 들어가 팔찌 공약이 먼저 공약을 받치고 나서 뭐 수행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수행하기 전에 이 공약을 먼저 산부님께 딱 받치고 나서 한게 좋겠죠 원래는 그래 마음가짐이 되고 이 공약 자체가 상대방을 더 존중한다는 거죠 그렇죠 나를 존중하면 이거 안 할 거 아닙니까 에고를 없애는 강력한 수단이죠 에고를 다른 사람을 공약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게 버리심이에요 버리심 다른게 아니라 버리심이라고 버리심 보디치타 버리는 깨달음이라고 깨달음 깨달은 마음 다른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중시하는거 공약하는거 어제 그 뭐 우리 덕공이 보니까 삼악도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얘기하니까 막 울음을 통곡을 막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거 그런 마음 삼악도의 고통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 이런 생각만 해도 중생들을 빨리 구제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막 울음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리심이라 보리심 보디치타 그 부채는 부채가 됐다 하더라도 단간으로 오는 거예요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그래 연민 왜 보리심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편해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은 나의 고통은 애고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남을 위한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애고 아직도 애고 이해를 못했어 아직까지 통찰이 없어 아직까지 통찰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돼 사마하석 지금 계속 윤희를 해야 되고 부채가 지금 핵심이 이거잖아 지금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불교를 공부한다든가 또 기독교를 공부한다든가 기독교의 핵심 사장은 원수를 친자식처럼 생각하라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애고가 없어진 사람 자비심으로 이렇게 뭉친 사람 기독교? 완전 사랑 사랑 분별이 없어진 사람 한마디로 좋고 나쁘고 뭐 이런 편가리기 안하는 사람 한마디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사랑을 보지 않는 사람 너는 뭐 돈이 있니 없니 뭐 배웠니 안 배웠니 이런 시각을 안 본 사람 이런 사람 진짜 수행자고 진짜 종교인이지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먼저 행복해져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없애봐 행복이 지는 거 안 해 지는 거 이거 없애보라 진짜 행복이 지는 거 안 해 지는 거 보시란 말이지 여러분들 그 막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우주에서 여러분들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마음이 없어지면 다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들 가질려고 한 것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법인 내에서만 성공하는 거예요 공양 하나 가니까 이거 뭐 공양 의미도 모르고 평란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진짜 나의 애고를 없애가지고 내가 복덕을 많이 쌓고 내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복덕자랑 쌓으러 가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줄 알고 결국은 다른 사람 유행의 길이 나의 길인지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도 혼자만 행복해가지고 지금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안 됩니다. 현실에서 안 됩니다. 현실에서도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코로나 다른 사람은 걸려가지고 여러분들까지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잘하는 데 해 봐야 성공 없겠죠? 나 혼자 잘하겠다고 여러분 나 아무리 해 봐요 코로나가 아무래도 피할 수 있는가 이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깨우쳐야 되는 이런 게 깨달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나는 공성을 터득했느니 해탈을 했느니 써먹지 못하는 해탈은 소용없어요 이런 버리셈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본성이라는 걸 또 알아야죠 본성 부처 마음은 결국은 여러분들 본성을 찾던 본성 자 한번 셋을 따라서 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식수를 바치옵니다 역수를 바치옵니다 꽃을 바치옵니다 향초를 바치옵니다 램프를 바치옵니다 향기를 바치옵니다 음식을 바치옵니다 음악을 바치옵니다 음악을 바치옵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 의미를 의미를 알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에너지도 증기되고 포기공이니까 이 자체가 그 다음 이 손가락을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라고 했죠 손가락 이걸 수시로 해주라고 손가락 이렇게 이 오장육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머카토곰수이라고 했잖아요 머카토곰수 간담 심서 토 비위 금폐대 신방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오장육부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이거면 열심히 해도 오장육부가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익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몸이 치유가 되니까